안녕하세요. 금나라 뚝딱 연합입니다. 연합이 오늘 사금장사 길에 나섰는데요.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출발을 하고 있느냐. 오늘은 제 연합이 지인 중에 드레지를 만들어달라고 소리가 나지 않는 드레지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결과는 현장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출발! 연합이 방금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현장에 도착해서 본 모양들이 지금 한가, 네가의 지형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연합이가 이곳을 건너가서 반대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합이 방금 현장에 도착합니다. 연합이 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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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부터 드레이지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현재 충전식이다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충전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또한 연아비가 직접 만든 Y자 파워 노즐 이 파워 노즐 이 안에는 노즐 물줄기가 제트 물줄기로 변환이 되기 위해서 변환장치를 하나를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. 여기서 끌렀다 열었다 할 수 있고요. 현재 호수 길이는 총 4.5m. 2인치 드레이지를 2인치 드레이지를 1.5인치 드레이지로 개조하였습니다. 슬리이스는 캐롤르 중사님께서 만드신 반자동 석션기우 슬리이스를 일부 개조하여 만들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